고국의 무대,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며 열심히 달려온 그녀가 다시 도전합니다. 저 스스로도 있잖아요. 집에서 깔깔깔깔대고 막 빵 터뜨릴 때가 있는데 뭐냐면 꿈을 먹고 살아요. 저 나역은 상관이 없죠. 저는 있잖아요. 눈 감는 순간까지 아마 이 꿈을 먹고 살다가 눈을 다 감을 것 같아요. 무슨 꿈이냐면 아이돌처럼 걸그룹의 한 일원이 된 사람처럼의 마음을 갖고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꿈과 장훈숙가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생을 마감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는 날까지 저는 꿈과 나에 대한 투자와 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쳤습니다. 40년을 달려온 지금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독여줄 친구들.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